이 유랑단 무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저희 무대 어땠어요? 정말 특별하게 너무나 사랑하는 후배 현아님과 제가 선배님을 더 사랑해요 현아 옆에 있을 때 어떤 분위기가 좋을까 또 고민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나요? 우리 현아씨도 진짜 알고 보면 댄스가수 경력 17년차? 네 유랑단 활동을 보면서 어땠어요? 저는 제가 왜 눈물이 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쭉 다 봤었거든요 무대를 하시고 또 대화를 하시고 하는 것들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또 같은 입장에서 많이 공감할 수 있어서 후배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랬었던 프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와 함께 노래 불러줘서 너무너무 고마웠고 또 현아씨의 노래를 우리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우리 현아씨의 멋진 무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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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